세고합니다 상점 값 하나 더 지울까? 증권 수영 상점 값 하나 더 지울까? 상점 값 하나 더 지울까? 상점 값 하나 더 지울게 상점 값 하나 더 지울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절보수기 마음에 없앤 교훈 교훈 후님 강릉 이번 턴에 관절 부수고 다음 턴에 분화타타타 나오면은 어림도 없나? 정권수양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오, 좋다 정권수양 내가 석가 타격 하나 강화하려고 왓츠어 펜터그래프? 다리 손으로 왓츠어 펜터 왓츠어 펜터 왓츠어 펜터 칸 칸 칸 심장소 레드갑 심장소 레드갑 와 아이스크림 파츠 기도를 들고 갈까 부복을 들고 갈까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첨탑에도 트럭이 다리를 줄은 몰랐군 아이스크림 파츠 결국에 둘 다 둘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아이스크림 파츠 승강 또 월 또 월 또 요 마이 어디가냐 아이스크림 파츠 네 이거 맞을수도 있겠다 아 안 맞았다 아이스크림 파츠 4,000원 4,000원 슈트 슈트 교훈도나야지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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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갈김 제발 휘갈갈김님 휘갈김 휘갈김 어디에 계십니까 휘갈김 교훈 봐야 된다 포션 빨면 되겠다 순수 순수보다는 직접 제거해야지 아이스크림 행꽃 아 근데 지금 딜카드가 없긴하다 아 됐다 뭐 와서가 딜카드 필요해 타격으로 잡지 뭐 강림 타격기 아 아 아 아 세상에 이게 체릭이냐 아 휘갈김도 나왔네 휘갈김 룸피아이스크림 받는더라 휘갈김 룸피아이스크림 둘다 짱박혀있네 나 강림 녹아내린 블리트 딱대 킬각이 안보인다면 공격력이 약한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아 빨리 김휘갈 강화해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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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아 알 꺼져 알 치워 필요없어 강화 다 됐다 망치주생 뭐야 목 어디갔어 왜 사라져 이거 버그인가? 왜 왜 넣으면 얼부리네 근데 어차피 기도강림으로 그냥 저어한댐 강화할게 없다 얼굴이 사기긴 한데 얼굴 안해도 왓처는 덱만 얇으면 무한되니까 도장강화 안 회색돼있어 에 뭐야 서비스 깎아줘야지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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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안해주고 돈만 받네 그러고도 니가 탑클래스냐 진짜 타격으로 좁혀네 진짜 타격으로 좁혀네 진짜 타격으로 좁혀네 회피도야 현자의 돌 엘리트 때려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흠 재거나 볼래 아 개아프네 혐오미 도라이들 혐오미 도라이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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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각이긴 한데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지금 괜히 덱 더 불려서 좋을 거 있나 싶기도 하고 흠 흠 흠 흠 제거나 축하하면 되겠지 흠 흠 아이스크림 흠 아님 광휘 들고 가면 되겠다 후 흠 흠 흠 흠 흠 흠 타격으로 때려잡으면 되니까 광피도 필요없는게 많긴 하지 마음의 요새 어디가냐 이름이 제일 짧은 카드만 고르기 선견지면 급소축돌강타 마음의 요새 수고 렘즈 하하 하하 취약이 없어도 주워팸 할 수 있으니까 저건 이제 굳이 필요없다 취약은 딜이 모자란 자들이나 쓰는 것이다 하하 와 3알 시드 이렇게 3알 쓸모없는 시드가 또 있을까 해시계 음양성 해시계라거라 아니 3알 교훈이면 이제 교훈 내다 버려야겠네 아 와 아 아 아 아 주 아 하니 오쌩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딱 기도하는 중 어서오세요 이름이 제일 짧거나 긴 카드만 고르기 사실 짧거나 길게 하면은 별세 없이 하는건 요행 백열 정권 수영 무빙 안에 놓았죠 강림하기 개쉽네 강림하기 개쉽네 강림하기 개쉽네 강림하기 개쉽amen 설정 승리 학습영방 아 교훈 익절 익익익익익익익익절 볼수까지 쪽쪽 바라먹었네 마이오스웨그 왜 캐릭이라고냐 11스택에서 헬피로앱을 쓰는것이 다해지고 4스택에서 1스택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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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서주더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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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207줍니다 심장 너무 허접이구만 미션 성공 강림하고 심장 막타 보호트 로트님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훈이 다 강화 때렸는데 3R주는 이상하지 아이스크림 룬피 개꿀 3650점 엘리트만 더 많이 패스면 좋았을텐데 영웅탈 아이스크림 룬스타 순위 Ridic엄 즐거운